음악 제목 보약은 어디로 저희 가족은 여자 넷의 남자 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엄마를 포함한 여자 넷은 모두 한 덩치씩 하는데 아빠를 포함한 남자 둘은 왜소한 편이에요. 이웃집과 분쟁이 생겨도 저희 집은 늘 여자들이 나섰고 아버지와 오빠는 뒤에서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곤 했고요. 엄마는 항상 딸들에게 강조하셨어요. 남자들 데려오면 안된디야. 그라믄 보도 않고 퇴짜있게 알아서 들이요. 명심이요. 남자는 등발이요 등발. 하지만 사람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필이 꽂힌 남자는 키가 저와 비슷한 데다가 덩치는 멸치 중에서도 엄마 멸치 따라가다가 길을 놓칠 것 같은 아주 애기 멸치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래. 키야 뭐 별 수 없지만 몸이면 몸이야 만들면 되지 뭐. 지금은 비록 멸치 같지만 잘 먹고 운동해서 몸을 키우면 고등어는 안되더라도 꽁치는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남자친구의 몸을 만들기 위해 차를 마셔도 커피 대신 쌍화차를 마시게 했고 라면을 먹어도 꼭 계란을 두 개씩 넣어 먹였습니다. 하지만 근육은커녕 쉽게 살도 찌지 않는 체질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아빠 살찌우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으신 엄마가 홍삼을 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름 되니까 또 살이 뽀삭해 벌었어. 올해는 홍삼을 좀 묶어봅시다. 내가 큰 맘 먹고 삼겨. 보양식이란 보양식은 안 먹어본 게 없는 아버지께서도 유난히 홍삼 약발이 좋다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따 진짜로 홍삼 좋긴 하네. 밥 먹도 좋아지고 땀도 훨씬 덜 나는 것 같고 말이요. 워떼 얼굴도 좋아졌지? 홍삼이 그렇게 좋다고? 그럼 우리 자기도 홍삼을 좀 먹여볼까? 하지만 홍삼의 가격을 알아봤더니 학생인 저나 취업준비생인 남자친구가 장만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고 얼른 남자친구의 몸을 키워서 당당하게 엄마에게 소개시키고 싶었던 저는 결심을 하고 맙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항상 챙기시잖아. 그거 좀 나눠서 드신다고. 설마 효과가 떨어지겠어? 좋아. 결심했어. 아버지 홍삼을 조금씩만 빼돌려서 남자친구를 먹이는 거야. 바로 행동 개시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홍삼액을 대접에 따라 병으로 갖고 들어가신 다음 살금살금 투어크로 들어가 단계 안에 남긴 담긴 홍삼액을 3분의 1 정도 덜어내 보은병에 담고 보리차를 부어서 양을 맞춰뒀지. 그리고 다음 날 자기야 이거 먹어 홍삼인데 밥맛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진대 한 명으로 돌리면 안 돼? 어 비싼 홍삼을 어디서 났대야? 어디서 났대야? 오빠랑은 사랑으로 내가 구했지 맛있게 먹고 살 찌우고 얼른 시험에도 합격해서 떳떳하게 부모님께 인사드리지 알았지? 알았어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디 힘이 불 끄소는 것 같은데 사랑한다 내 사랑 하늘만큼 땅만큼 남자친구의 뜨거운 반응에 저는 점점 과감해졌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약을 덜어왔고 양도 조금씩 늘어 나중엔 절반을 보리차로 채우기에 이르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였습니다. 야 누가 나가서 쥐덧 하나만 사와라 아무래도 우리 집에 너희 아버지 보약을 돌라먹는 그 인주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엄마의 카리스마를 아는지라 저는 순간 먹고 먹으러 넘어가던 밥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 아버지가 맛이 이상타 하더라고 내 생각에는 어떤 쥐새끼 같은 놈의 홍삼을 몰래 마시고 그 나머지를 물로 채운 것 같은데 앤디 누굴까 그게 누구요 혹시 큰 애 너냐 엄마가 큰언니를 쫙 돌려보자 큰언니는 펄쩍 뛰었죠 엄마 난 아니야 아무려면 돈 버는 내가 아버지 보약은 못해드릴 망정 아버지 약을 뭘로 훔쳐 먹겠어 그러면 벼락 맞지 벼락을 유난히 강조한 언니는 우리 쪽을 휙 둘러보더군요 벼락 맞지 좀 나 안 넘어갈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벼락까지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숨이 확 묽혀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먹을 걸 탐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작은언니는 쉽게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갔고 아무래도 엄마가 마음에 두고 있는 유력한 용의자가 나라는 판단이 서자 지금이라도 이실 짓고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다른 때 같으면 엄마보다 더 펄펄 뛰고도 남을 오빠가 비굴하게 입을 열었죠 엄마 그러니까 나 요즘 기운이 더 없어서 아버지가 약발 잘 받는다고 딱 한 번 아니 딱 두 번인가 좀 먹었어요 죄송해요 너무나 뜻밖의 상황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엄마는 그때부터 사정없이 오빠의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내가 딱 넣은 줄 알았어 아이고 이 속 없는 놈 집에서 넣는 놈이 보약은 뭐 뭐냐 바깥에서 타면 너 아빠가 보약을 뭐 했었겠지 아이고 생각 없는 놈 아무리 그런다고 약발 떨어지게 보약에다가 물을 타면 못 지켜 아닌데 나는 물은 안 탔는데 정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머리 쓸 줄 알았으면 진작 취직을 했죠 그리고 나는 딱 두 번밖에 안 먹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술 마시고 하도 힘이 없길래 딱 두 번 딱 두 번 한 컵씩 마셨나 이놈이 끝까지 그지퍼렁여 아이고 내 자식 농사 헛지었네 아이고 속상해요 이놈의 자석 이놈의 자석 엄마의 등짝 스매싱은 한동안 계속됐고 손자국이 벌겋게 난 오빠의 등짝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양심이 찔리던지요 하지만 차마 내 소용이라고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 자식 하나가 그런 걸로도 엄마가 저렇게 상심하시는데 나까지 그것도 남자친구 먹이려고 빼돌린 걸 알면 우리 엄마는 정말 알아 누우실 거야 엄마를 위해서 끝까지 잡았대야만 해 그날 이후 저의 보약 도둑질은 막을 내렸는데 약발이 떨어져서인지 그 남자친구는 보약만 후라당 먹고 굿바이를 선언하대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남친 보약에 보리차 탈 거 그냥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먹여 조아라씨 어 나같은 사람 또 있었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하고도 굿바이 했어요? 아 남자들이 왜 이러지 1925님 우리 딸 보는 것 같네요 아들을 위해 비타민이라도 살라 치면 내 남자친구는 이럽니다 고광희 딸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요 그쵸 걔는 엄마가 사주겠지 그 남자친구는 참 별거 다 신경 써 아유 사연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도 엄마가 아빠 챙기는 걸 이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결혼하면 남편한테도 잘 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제목 제목 봄날 제주의 추억 벚꽃 피는 봄이 오면 생각나는 일이 있답니다 삼 년 전 만삭의 임산부였던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오빠네 처가가 있는 제주도로 봄맞이 꽃놀이를 갔습니다 아우 드디어 만나 너무 신난다 자기도 좋지 아니 좋긴 한데 갑자기 이틀 시간 내려고 일주일까지 야근했는데 화불라기 피곤하는데 아따 지나네 진짜 바쁜 사람이 갑자기 휴가를 내려다보니 일을 몰아서 해야 했고 남편은 피곤에 쩔은 모습으로 여행길에 올랐죠 제주에 도착한 우리는 사돈집에서 운영하는 작은 펜션의 짐을 풀었습니다 제주는 오랜만에 온거지? 어디어디 가고 싶어? 저기 정말로 미안한데 나 일단 좀 잘 쓰면 좋겄다 그리고 오늘은 좀 잘나니까 너희들끼리 좀 갔다오면 안되겄냐? 이렇게 하는거구나 못마땅했지만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있는 남편을 보니 차마 안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남편은 쉬라 그러고 간단히 바닷가 구경을 나갔죠 아가씨 몸도 무거운데 힘들지 않아? 아니요 언니 너무 좋아요 이 좋은데 와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어떻게 오자마자 잘 수가 있나 몰라 오늘 푹 쉬고 내일하고 모레 좋은데 많이 다니면 되지 뭘 그래 가볍게 바닷바람을 쐬고 저녁을 먹기 위해 다시 숙소로 왔습니다 그런데 방에 와보니 화장실 입구 쪽에 남편이 곱게 누워있는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왜 여기 누워있어? 어 여보 나 좀 살려주라 허리를 삐끗 했는데 도저히 못 움직였다 어 어쩌다가 그랬어? 아 어쩌다가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간만에 여행을 왔는데 오자마자 자고 일어나 허리를 다치자니 김이 팍 세면서도 한심스러웠지만 화장실 앞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10분 거리에 한우연이 있다길래 병원에 가보려고 남편을 일으켰는데요 어 만지자 마이 가만히 내 또 가만히 내 또 가만히 내 또 상황이 이러니 119를 불러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건 또 싫었나 봅니다 119라니 돈도 없어 말도 안 돼 그냥 가만히 내 또 상가시니까 그럼 어떡해 내가 만삭이라 뭐도 없는데 오빠가 좀 업어볼래? 참고로 우리 친정오빠의 별명은 이윤석입니다 187이나 되는 키에 70kg도 안 되는 몸무게로 혼자 서 있는 것도 장하다 싶은 체격이죠 아 내가 업을 수 있을까? 내가 한번 해볼까? 자 나랑 새언니 저 붙들고 일어나서 업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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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낫지 내가 나아 고모부 업혀요 결국 에어로 비기로 다져진 체력의 소유자인 새언니가 남편을 업었고 오빠는 별 저항 없이 조용히 일어나 남편이 일으키는 걸 도왔습니다 혹여 또 앞으로 꼬꾸라지면 어쩌나 했는데 웬걸 벌떡 일어서더군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조심조심조심 천천히 천천히 새언니는 남편을 업고 병원을 향해 걸었고 반쯤 가면서부터는 옆에서 거들던 오빠에게 울분을 쏟아내더군요 아우 평생 쓸모도 없지 아니 그렇게 먹이는데 살은 안 찌고 살 안 찌면 체력지라도 있든가 하긴 돌쟁이 지 자식도 제대로 없지도 뭐 안치도 없지도 못하면 풀썩 주저앉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새언니 못지않게 제 심정 또한 참담했습니다 아니 왜 제주도까지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세수하다가 허리가 나가냐고 아니 이제 아기 나오면 당부가 여행도 못하닐텐데 아우 진짜 아픈 사람한테 이러면 내가 안되지만 정말 야석하다 야석해 진짜 한 시간 후 남편은 치료를 받고 부축을 받으며 나왔는데요 이제 좀 살았다 싶었는지 무슨 무용담처럼 계속 같은 소리를 하면서 오대요 봐봐잉 내가 자고 일어났어 그래서 화장실 갔어 거거를 딱 본게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더라고 세수나 해야지 하고 허리를 딱 숙이는데 우두두둑 나 참 살다 살다 이런 것도 처음이야 참 힘들어 죽겠어 조용히 좀 하고 가 여행 내내 남편은 숙소에 누워있었고 남편 없이 2박 3일을 돌아다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장님의 안내멘트가 들렸죠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기상이 좋지 않은 관계로 걔네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비행기가 꿀렁하고 흔들리자 아이고 아버지 내허리 내허리 서울까지 오는 50여 분 남편은 비명과 함께 서울에 도착했고 남편은 한동안 호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이게 다 운동 부족이라면서 헬스장을 끊어 운동을 다녔는데요 2주쯤 다녔을 때 남편에게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또 귀구하다가 팔이 빠져버렸어 너무 아픈데 어쩔 거라 또 아 대상가신데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나봐 왜 이렇게 빠져 여기 4354님의 어쩜 말투가 너무 정겨서 미쳐버리겠어 허벌락의 거시기에요 그러니까 어색하면 좋아요 정혜란씨 아따 우리 전라도 말이 참알로 구성기도 함께에요 허벌락의 거시기에요 7073 오늘 완전 전라도 오리지널 방송이네요 이게 진짜 고정출연 강추라고 하셨는데 지금 야구 시즌 때문에 오늘도 넘어보세요 진짜 모시기가 정말 힘든 이종범 해설위원이십니다 4485 어떡하지 위원님 오동립도 한번 불러주세요 오동립은 뭐에요 갑자기 이게 원래 오동립이 이봉원 개그맨 형이 98년에 유학을 왔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와서 소주 한잔하고 음주감을 하는데 박미선씨 남편 그때 봉원형이 저한테 들려준 노래가 2주일 버전에 오동립을 들려주는거에요 아 이봉원씨가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다 오동립 따지냐 하면은 쪼 오동립이 뭐 따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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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Sharp 펀쳐서 남편vable 부사 동영상 2부 2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